오늘 아침 출근길 많이 쌀쌀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면서 낮 기온은 따뜻한 봄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확인하시죠. 화요일인 오늘은 서울의 최고기온 16도, 광주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높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날이 급격하게 쌀쌀해질 전망인데요.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이어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수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면 그 밖의 저녁으로 확대될 전망인데요. 비의 양은 제주와 영동에 최고 20mm, 그 밖의 내륙은 10m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7도, 원주 0도, 부산은 8도로 시작합니다. 내일 아침 최고기온은 서울이 16도, 대구 17도, 부산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기상은 양호하고요. 4월 첫 주는 날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군기상단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